오늘은 비행기 시간 대기 중인데요 처음으로 한라산을 공부하는 거라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는데 제대로 된 설상을 한번 보고 제대로 된 사진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라산에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눈도 왔고 그러니까 가서 좋은 경치 보고 좋은 기운 얻어서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다 9시 5분 출발 예정이 태어난 꽃게 파이팅 파이팅 이제 드디어 짐달래 대피소 드디어 짐달래 대피소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짐달래 대피소에서 핫초코 한잔하고 이제 정상까지 1시간 반 정도 나왔습니다 견제 끝내주나? 1900m 50m 남았습니다 이 시간 3분만에 왔다 또 데이트소 구덕 12 momentos 30 33 30 30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우리 최종 목격지. 안녕. 승차 도착 밥 먹으러 하자!